한글자막 by 한효정 참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강의한 게 다 허사입니다. 뭐가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생명 자, 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살은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명이란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해 주는 게 생명이에요? 살아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이다. 살아 있도록 하는 뭘까요? 사람을 살아 있도록 하는, 사람을 살아 있도록 한다는 말 중에는 모든 그 신비로운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 속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로 향하여 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가까이 가면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어떤 거예요? 놀라운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생기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헐그로 사람을 탁 만들었어요. 헐그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아직도 에너지를 못 받았어. 즉 생기를 못 받았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생명, 생기라는 것은 신비로운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인데 이것이 우리의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가 있어도 안 되는 거 많은데 배터리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전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이 전기 제품, 모든 전자 제품들의 생명입니다. 전기가 없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전자 제품들은 죽었다가도 전기이라는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어서 없어져서 기능을 못하도록 죽었다가도 다시 충전해주면 왜요? 금방 살아나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원칙적으로 볼 때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어졌다가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다시 공급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전자 제품처럼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좀 들고 오세요. 손 든 사람들은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좀 미친 책이에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성경 책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자, 헐그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죽어있다. 생명이 없어. 거기다가 뭘 물어놓으니? 생명에너지, 생기를 불어놓으니 살아났다. 그리고 또 성경은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뭐예요? 살아나게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책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면 뭐예요? crazy 책이야. 미친 책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물이 생명입니까? 그 말은 이 질문 내용은 뭐예요? 물이 죽은 사람 살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죠, 그렇죠. 물은 물이지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물을 두고 생명이라 또는 공기가 생명이다 뭐 이래 쌌느냐 하면 생명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 물은 생명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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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생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명이란 건 알고 보니까 뭐구나?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 에너지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인간을 창조한 존재만 가지고 있는 정말 신비로운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의 본질이 뭘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에너지 곧 생명이란 것이 있다면 병 낫는 것은 새발의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이라는 특수한 초인간적인 에너지가 진짜 존재한다면 그 생명으로 내가 걸린 나는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병 걸린 거 회복시키는 것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 자, 이 생명 핸드폰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그렇죠? 또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에이, 거짓말 요즘 생물학계 유전자의학계는 후성 유전자의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생물학계는 냉동생물학이라는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크라이오 크라이오 바이올러지 라고 합니다. 저도 KBS 취재팀하고 미국 펜실바니아주 라는 데 가면 옛날 철강도시로 유명했던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 피츠버그 대학교라는 의과대학교라는 거기서 냉동생물학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 도착했던 날이 언제냐면 큰 개에 저먼 독일산 셰파드 를 얽혀요. 세상에 얽혀가지고 아주 세게 얽혀서 망치가지고 개의 허벅지를 때려보면 이런 소리가 나죠. 깡깡 걸어. 그래서 72시간을 그렇게 얼려놔요. 놨다가 녹혀요. 눅히니까 개가 점점 녹더니 나중에는 눈을 꼼빵 꼼빵 하고 완전히 멀쩡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얽히니까 뭐가 나가버렸어요? 생명이 나가버렸어요. 얽혀놨는데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깡깡 얼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가서 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물학계나 의학계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생명을 에너지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고 한방에서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작동 꺼지고 켜지고 작동 하기 위하여 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이 와 그럴 수도 있구나 한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이란에서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란 같은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하는 것을 굉장히 중재로 생각하고 요즘은 필리핀에서 마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대통령이 아주 희한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래서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이 체포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37살 먹은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가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면 사형을 시키면 이제 의사가 반드시 와요. 와서 매달려 있는 사형수를 끌어 해서 눕혀서 의사가 다 진찰을 해요.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죽었다 라는 판정을 내야 돼요. 그것을 사망선고라 그럽니다. 그 의사의 사망선고가 있어야만 그 사람은 사망했다고 처리가 됩니다. 그 의사가 사인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다 자세히 자세히 진찰을 했어요. 맥박도 없다. 결합도 없다. 숨도 안 쉰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똥도 싸버리고 오줌도 싸버리고 교수행 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눈을 이렇게 가보면 동공이 어떻게 활짝 열려있어요. 거기다가 뭐를 비춰요? 전지 빛을 쫙 비치면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열려있던 동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므로 둡니다. 그것도 안 오므로 둡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망했어요. 그래서 사망 확인 사망 선고 를 했습니다. 사망하고 난 뒤에 24시간 후에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가족이 왔습니다. 와서 시신을 꺼내놨어요. 냉동고에서. 그런데 가족들이 뭔가 서류를 엉뚱하게 잘못해와서 또 시청 구청 이런 데 가서 서류를 다시 해오느라고 거의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서 서류 접수가 끝나고 법적으로 시신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비닐백에 시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지퍼를 열고 벌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이란이라는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아주 그 마약 사범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이란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죽여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뭐요? 아니 죽였잖아.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마약을 했으면 다시 죽여야 되지만 아무 잘못한 거 있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법적인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양파에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테레비 뉴스로도 신문 뉴스로도 나갔어요. 아직도 인터넷 구글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한 6개월 동안 이 결정을 못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것은 신의 섭리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살려두자. 그래가지고 살려두기도 해서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죽었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도 뭐예요?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옛날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닌 것 같다. 자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도 죽음이란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응급실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의 그 응급실에서도 분명히 죽었어요. 이 환자가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해서 살려볼까 하고 달려들었는데 신찰을 해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포기하고 연고자를 찾고 알려주고 한 4시간 5시간 후에 연고자가 와서 보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갔다가 뭐예요? 다시 들어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정신과 잡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렇듯이 이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게 뭘까? 지금 의학계에서는 확실한 답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왜? 워낙 그런 확실하게 증명된 그런 되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의과대학들에서 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살아나는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 소생 현상 Auto Resuscitation Phenomen 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고 그래서 요즘은 좀 쉬운 말로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들일 수 있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사로 징후군 이라고 나사로가 뭐예요? 성경에 한 젊은 남자인데 젊은 남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남자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 나오느라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이유는 누가 무엇을 줬다? 예수님이 생명을 줬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죽은 생명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생명 그러면 물이 생명이니 그렇죠? 공기가 생명이니 또는 연애를 한창 뜨겁게 할 때는 당신은 나의 생명이니 당신이 내가 죽으면 살려주나요? 생명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고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이면 살아나나요? 물은 물이지 생명이 아니다. 여러분 이여령 씨 잘 아시죠? 그렇죠? 이여령 씨가 한 1년 좀 넘어 전에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시작하는 얘기에 들어가 보면 옛날 자기한테 학졸을 가고 1950년대 단칸방에서 새빵살이 하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너무 삭막해서 금붕어를 한 마디데 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난방이 안 돼가지고 되게 추운 날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에 있는 요강도 어렵잖아요. 어항이 울어버렸어요. 그 어항 속에 있던 금붕어도 어떻게 해요? 울어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묻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꽝꽝 얼어 있으니까 어항까지 깨야 되니까 나중에 녹으면 저녁에 돌아서 녹아있을 때 그때 죽은 건붕어를 꺼내서 묻어주자 이렇게 되는데 저녁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건붕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령 박사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정체를 오늘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역시 백문이 부려일견이다.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미국의 미국 동부지방에 산에서 사는 개구리들 이 개구리들은 산 숲속에서 사는데 겨울에 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얼어버려요. 개구리가 그런데 희한한 것은 봄이 되면 녹아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신문사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도 뭔가 잘못 받겠지 그러고 인정을 해 주지를 뭐요?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한번 그거를 직접 개구리를 잡아서 실험실의 실로 가져와가지고 그 개구리를 실제로 얽혔다가 녹혀 봐야겠다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우 잎을 검색해 시설에 전부 녹화하려 하지만 희한한 깅 플라스틱 박스 넣어주고 냉동고에 얽힙니다. 냉동고 온도는 영업 잘 열 confession 8 브래지 밤새도록 걸쳐서 그 다음 날 와서 열어보니까 애굴이 어디가 됐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자 이제 놓쳐봅시다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가 거의 확분돼요 저기 사고를 다 미치고 자세히 운을 점수할 수 없으면 이 자세히 찹쌀하니까 이 자세히 상당히 훈훈하고 잘라주었음 아 고속차장 정말 녹습니다 눈을 뜨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이것을 보니까 역시 뭐는 있구나, 생명은 있구나. 왜? 생명이 없다면 죽은 거 다시 살아나지 뭐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나가버려서 생명이 없어져서 죽은 개구리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죠. 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서 죽어버린 여러분의 핸드폰에 다시 전기를 충전해주면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그것은 죽어있던 핸드폰이 다시 작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죽은, 얼어서 죽었던 개구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거는 얽히면 뭐가 나가는데 생명이 나가요. 왜? 그 여건이 안 맞아. 그런데 녹히면서 그 개구리의 몸의 체온이 점점 조금씩 정상화되면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개구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하다, 물어보고 싶다 한 거 있었어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긴가민가?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한 번은 여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저기 앉아있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흥분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붕어 낚시를 잘한대요. 그래서 하루는 붕어낚시터에 가서 붕어를 한 20마리를 잡아가지고 얽혔대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그 붕어를 녹혀서 요리를 해먹으려고 큰 다라이에다가 꽝꽝 얼은 붕어 20마리를 쫙 물을 붓고 녹히려고 그래가지고 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어디 가서 볼일을 보고 왔더니 세상에 붕어 20마리가 다 샤아악!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못 먹겠더라고요. 뭔가? 뭔가 이거는 먹으면 뭐예요? 너무 이건 신비롭고 뭔가 음숙해지더래요. 자 누가 뭐를 다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붕어들에게 생명을 다시 준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주 확실해진다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빨리 켜질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이러면은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이 화끈하게 받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방향으로 전 여러분에게 이 생명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이 아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이야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이 생명을 뭐예요? 받으면 죽은 것도 살리는 판에 병 약간 들은 거 뭐예요? 낫게 하는 것은 생명이 한다면 문제가 뭐예요? 없다! 아니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고 나가면 생명 아닌 것을 자꾸 추구해요. 홍삼 액기스니 5천만 원짜리 백년근 산삼이니 이런 거 자꾸 생명 아닌 거 어떤 물질을 찾아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소위 약이죠. 약 그런 걸로 내가 낳을 수 있다는 그 지금까지의 착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웠다는 것은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더 확실히 할수록 여러분은 더 놀라운 자연치유를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하다 이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정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죽으면 썩어요. 맞아 안 맞아요? 생명이 있어서 살아 있을 때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뭐든지 전혀 안 썩고 싱싱하던 것이 딱 죽으면 생명이 딱 나가버리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 환경 속에 부패박테리아가 아주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패박테리아가 붙어서 번식을 하면서 신속하게 부패시킵니다. 그러면서 독한 냄새가 나죠. 왜 살아있는 생명체는 부패하지 않을까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면역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을 계속 하니까 부패박테리아가 활동을, 번식을, 뭐예요? 잘 못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는다.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썩는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썩는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안 썩는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 정리가 딱 됐죠? 물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10중 8구 틀릴 테니까 재미로 한번 틀려보는 거예요. 계란, 요즘 계란이 막 말썽이에요. 그렇죠? 계란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란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유장난, 무작난 그래 쌓지 말고 하여튼 생명이 있냐고, 없냐고요? 왜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이 계란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란 썩는 것을 아직도 못 본 것 같아요. 계란 분명히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왜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계란은 계란이지 그 속에 생명은 뭐예요? 없어요. 그 계란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안 썩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란은 25도에서 썩어요? 안 썩어요? 그렇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계란도 꽤 오래 갑니다. 안 썩고. 그건 왜 그래요? 냉장고 속에서는 부패박테리아들이 잘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안 썩고 좀 오래 가요. 그러나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리, 신속하게 썩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8도 되면 빨리 썩어요. 30도 되면 더 빨리 썩어요. 32도 더 빨리 썩어요. 34도 후닥닥 썩어요. 36도? 눈 깜짝할수록 썩어요. 37도? 더 빨리 썩어요. 38도? 진짜 썩어야 되죠. 그렇죠? 38도에서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38도가 되면 이틀도 안 썩고 3일 후에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뭐예요? 안 썩어요. 20일이 지나도 세상에 안 썩어요. 38도인데 38도인데 21일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계란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을 생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생기는 것도 그게 뭐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안 들어오면 생명이 안 들어오면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해요? 썩어요. 세상에 이게 그건 10개월을 안 썩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사실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가 생명을 받아가지고 자라다가 생명이 나가서 죽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썩어요. 그동안은 안 썩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썩어?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썩어요.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이 탁 나가버리면 즉시 뭐예요? 죽고 썩기 시작해요. 하! 하! 그런데 이 생명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란은 38도에서도 썩어요. 무정란? 무정란은 어떤 계란이에요? 아빠 유전자가 없는 엄마 유전자만 있는 계란입니다. 그런데 그 무정란은 왜 썩죠? 왜 썩죠? 썩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썩어요? 무정란은 왜 썩죠? 생명이 안 와요. 무정란은 희한하죠.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무정란에 생명이 들어가면 안 썩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란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중에 한 개가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겉으로 봐서 구별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계란 전문가라도 겉으로 봐서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몰라요. 그걸 구별하려면 계란을 깨야 돼. 깨서 계란 노른자 위에 있는 씨 눈 있죠? 씨 눈을 끄집어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엄마 유전자는 있는데 아빠 유전자는 없구나. 그래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존재는 어느 것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겉으로 보고도 뭐예요? 다 안다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존재라? 전지 전능한 존재 전지 전능한 존재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우리가 생명 에너지라고 부르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요? 안 썩고 살아있다고요. 왜?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지금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충분히 안 들어오고 자꾸 막히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죽을 것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이때까지 다 했잖아요. 공부 자 그 생명 그 생기의 본질이 뭐니까? 진 선 미 고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렇죠? 선 미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누구의 사랑이다?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한 존재의 사랑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T세포를 옮겨서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세포에 유전자를 켜가지고 소화물질을 생산케 해가지고 음식을 잘 소화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도록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혈당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 혈당을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져가지고 인슐린을 좀더 생산해가지고 피 속으로 보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혈당이 조절되고 이렇게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 중에 생명은 나를 살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안해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죽으면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랑만이 죽으면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성애 모성애 아무리 모성애가 강하다고 해도 자기 아기가 병들어 죽으면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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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왜 그럴까? 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사랑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못 서려 왜 그래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를 시켰을 때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잘 하면 좋아 하고 안 하면 벌 주고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모성애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자기 아기만 사랑해요. 사실은 그렇죠? 남의 아기가 아파서 죽었다 그래도 별로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아기라야만 된다라는 조건적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 세상에 지금 누구까지도 사랑한다? 김정은이 까지도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에 철저히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벌줘야 김정은이 그 돈으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좀 돌려서 자기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 우리 인간들은 사랑은 철저히 무선적이라야만 된다? 조건적이라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누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랑 여러분은 한번 받아보셨어요? 저는 받아 봤어요. 우리 외할머니 제가 외손자로서 첫째거든요.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에 가면 상구가 최고야. 우리 외할머니한테는 상구가 최고야.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뻔했어요. 시켜놓고 숙제했냐 뭐 했냐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종아리 맞고 벌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좀 뭐예요? 지금 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이게 불안해. 그러나 울산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뭐예요? 완전히 편해. 그러면 제가 방학 때 우리 외가집에 가면 건강 상태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두 갈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첫 갈래 길은 무슨 길이요? 너무 감동합니다.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감동하니까 외할머니가 시키든 안 시키든 외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 안 싶어요? 외할머니가 힘들까 봐 수시로 외할머니 찾아가죠. 할머니 내가 도와줄 거 있냐고 물어봐요. 기꺼이 자진했어.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외할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외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길은 뭐예요? 얌체 길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네? 아!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나쁜 짓 아무리 해도 괜찮겠네?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십시오. 두 가지 반응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배우실 텐데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의 본질이니까? 생명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배워서 감동을 받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받는 길이고 그 생명을 받는 길이 그것이 진짜로 치유되는 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생명이 빠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빠지면 그래서 생명 빠지면 뭐예요?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이 생명 빠진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 생명이 빠진 뉴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지겨워집니다. 아시겠지? 아주 지겨워. 감동이 없어. 그래서 정말 생명이 넘치는 뉴스타트를 하셔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